한글자막 by 한효정 머리도 잘났어 저번에 네가 좋아한다던 그 옷을 꺼내 입고서 난 거울을 바라봐 이렇게 나는 너와의 마지막을 준비하나봐 너에게로 가면 지나치는 곳들 항상 그냥 지나쳐 그대 그대로인지 오늘따라 이상해 하나씩 기억해두려고 하는 날 바라보았어 조금은 어색해 너에게로 가는 지금 모습이 이 시간들이 내게 낯설어 마치 처음 내가 고백한 그날처럼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이런지 하니 내가 모르는 척 하나 우리 만날 깨면 꼭 가던 그 카페 오늘도 같은 자리 가는 널 아무 말 없이 마주 앉힌다 반지 끼이지 않은 네 손을 보고 모른척했어 이렇게 이렇게 너는 나와의 마지막을 준비하나봐 이 시간들이 내게 낯설어 마치 처음 내가 고백한 그날처럼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이랬는지 하지만 이런 말 하기 늦었니 그만하자 넌 서임없는 네 모습 한끼만 나 계속 너만 바라봐 눈 표정한 얼굴로 다른 곳만 보지만 어떤요 보여준 적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해 이 시간들이 내게 낯설어 마치 처음 내가 고백한 그날처럼 하지만 오늘은 먼저 일어설게 마지막 더 나설 네 모습 볼 수 없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도 나 나 나 나 나 나 나